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여당 진영에서 좋게 말하면 자기 처신을 가장 잘하는 것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무색무치인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이낙연 의원인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리 시절부터 그리고 이를 넘어서 그 전부터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되게 여러가지 갈래를 해석이 될 수 있을만한 되게 중의적인 표현들도 많이 썼고 또 총리 시절에도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별로 꼬투리가 잡힐 만한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게 해석하면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 또는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 색깔을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미꾸라지 같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꼬투리를 잡힐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이번에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을 딱 찍어가지고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상 요새 이낙연의 행보가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는 기존의 행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행보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의원을 이번에 뭐 사실상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인데 이런 비판을 한 이유는 최근에 김원웅 광복 회장의 8.15 기념사 논란을 둘러싸고 이낙연 의원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에 그 김원웅의 광복 회장으로서 그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원웅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의 이런 발언은 뭐 평소에 이낙연의 그 행보라든가 발언하고 비춰봤을 때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발언이고 특히나 김원웅의 이번에 그 8.15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주장 그리고 국민적인 분열을 가지고 온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기념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김원웅 편을 들면서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자기 색을 다 드러내지 않는 이낙연을 두고 봤을 때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낙연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낙연이 권력이 눈앞에 있어서 그런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발언 말고도 점점 수위를 좀 높이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최근에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통합당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 왜 통합에 배치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야당 측에서 현 정권을 향해서 독재를 좀 그만하라라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재 권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민주정부를 독재라고 부른다면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을 독재로 부르는 게 통탄스럽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통합당을 향해서 니들이 독재에 대해 후회들인데 무슨 독재를 외치고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에 이낙연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낙연의 온도가 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또한 안정적으로 차계 대선 후보에서 이낙연이 낙점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이낙연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낙연 개인이 지금 대세론을 위협받고 있는 것을 넘어가지고 여권 전체가 최근에 지지율이 야당에게 따라 잡힌다든가 또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데드크로스가 나는 등 현재 집권 세력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낙연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장기간 유지를 해왔던 그였지만 이 딸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하고 당 지지율과 함께 자신의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선두자리까지 넘겨줬는데 무엇보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하고 2030 젊은 세대의 이탈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21대 총선 이후에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을 하고 나서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여권에서 터지고 있는 잇따른 악재하고 최근에 그 지지율 추이를 보았을 때 현재 상황을 정권 재창출의 비상령으로 읽히고 있는 시각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이낙연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유력하게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유력하게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이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비판이 꽤나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가지고 이낙연이 점점 더 당의 요구에 맞는 행동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낙연의 이런 변화들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다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자신에게 정책적인 선명성 그리고 정체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라는 점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낙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뭐 이낙연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열렬한 지지층의 그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낙연이 하고 있는 이런 발언이라든가 여러가지 행동들을 현 정권의 지지층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국민들도 뭐 다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도가 나온 것처럼 이낙연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장 지금 야당 측에서 그나마 이낙연은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너무나 편가르기적인 그런 기념사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김원웅이라는 사람의 과거 발자취를 봤을 때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권력 논리에 따라서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했던 그런 행적들이 지금 밝혀지면서 김원웅 기념사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자신들의 지지자 비유를 맞추겠다라고 이 사람의 편을 들은 듯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본인들의 열렬한 지지자들 층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대표를 넘어가지고 지금 대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처신을 잘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심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낯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권 세력들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이나 발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입법들, 그런 독주,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망감이 지금 고스란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이 지금 당대표 자리만 바라보고 그들만의 축제, 그리고 그들만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보아왔었던 이낙연 총리 때와 다른 이런 이낙연 의원의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 기억에 각인이 된다면 앞으로 이낙연 의원의 대권 행보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당대표가 될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이 만약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신념에 의한 발언들이 아니라 그냥 친문을 겨냥한 득표 전략이라면 정치 지도자로서 낙점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 역시도 이를 느낀다면 이낙연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